6인분의 삼겹살을 이렇게 조용하게 기름 연기, 기름 튀는 거, 냄새나는 거 확 잡으면서도 지금 기름 저희가 아주 가까이 되더라도 기름 종이가 날아가네, 날아갈 정도로 기름 종이 맞아요. 주변에 거의 안 튀니까 문 열면 찬바람 들어오잖아요. 남방할 때는 문도 못 여는데 이렇게 쉽게 맛있게 구워 드시면서 언니 진짜 고친 노릇한데 정말 이게 불로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까지 동시에 구워주니까 속은 수육처럼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데 이 껍질, 젤리같이 정말 맛있더라고요. 쫀득쫀득한데 안쪽은 또 심지어 수육처럼 수분, 육즙을 그대로 머금고 있으면서도 삼겹살이 언니 기름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,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드시면서도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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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기름을 알아서 빼주겠습니다. 근데 지금 기름받이 서랍이 아래쪽으로 다 모였죠. 근데 이게 양쪽에서 다 기름받이 서랍을 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졌으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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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름받이 서랍이 다 커졌어요.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기름을 저희가 보여드릴까요? 눈으로. 근데 돼지공에 구워보신 분들은 자의글로 구워보신 분들은 이 기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정말 많이 나와요. 언니 진짜 한 그릇 다 채웠어요. 진짜. 근데 이 기름을 빼면서 기름 연기도 거의 안 나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쾌적하게 연말연시에 연초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. 아이들 방학이고. 그럴 때는 이렇게 집에서 모여 앉아서 맛있게 고기도 구워드시고 방학입니다. 사각팬에다가 언니 떡볶이는 진짜 남녀라서 누구나 좋아하잖아요. 근데 또 여기다 치즈만 쌓아 올리면 치즈떡볶이. 해물에다가. 와 치즈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? 좋네요 좋네요. 와 이러니까 아이들이 엄마, 엄마는 요리사 같아요. 와 진짜. 새우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낙지도 넣고 맛있게 넣어서 사각볶음판에다가 자글자글자글 볶아 드시면 돼요. 설거지 각 이렇게 쉬운 그릴. 와. 3개인데 언니 이거 진짜 양면팬의 앞뒤로 쓸 수 있으니까 4개의 효과 만나시고 홈앤쇼핑에서는 또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10% 바로 할인 받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결제하시는 금액하고 적립금 혜택까지 다 놔두시면 4만 원대 이상 혜택을 먼저 보고 가져가시는 거고 사은품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. 사은품 선택하기가 너무 간단한데요. 그냥 1번,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만 선택하시면 싹 모두 다 드려요.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식품건조기와 식품용기 세트를 가져가시느냐. 여기에다가 지금 압력 냄비 압력 소출을 가져가시고 여기에 칼블럭 세트를 가져가시느냐. 이 모든 조건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.